네,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오늘 오후 브리핑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연약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 말입니다. 이따는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출신의 성비위에 맞서 열심히 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련했으면 적어도 위력이 무엇인지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발언과 자세가 바로 위력인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.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이 권력을 가진 이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 행위 그 자체가 위력입니다. 위력을 사용하기에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. 연약한 여인이기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.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하길 진정 바란다면 피해자 탓 그만하고 기세 등등하게 아무 말이나 해왔던 자신의 마이크 볼륨부터 줄이고 위력이 무엇인지 고찰하길 바랍니다.